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 멋지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I love you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티하고 저희는 글자 그대로 가저마자 와인이 화이트화인부터 레드화인까지 매일에버리데이 책상에 올려있고요 어떤 교수님은 이런 교회가 끝나고 나서 와인 드시는 분이 있고 그래참과 사전에 한잔 하시고 교육하고 이런 분위기 신이 주신 가정이 대한 가치다 유럽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와인다 라고 해서요 아주 예전서부터 와인을 마시게 되니까 유럽의 역사는 와일랜드 역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아로아 자 이뿍! 이뿍! 한글자막 by 한효정